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잇따른다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적지 않겠죠. 부천시 약대동 주민들과 상인들이 해법을 찾고 나섰는데요. 지역의 시의원 연결해서 지역사회의 주차장 고민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양정숙 시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약대동 중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양정숙입니다. 예, 의원님. 부천 약대동 주민들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약대동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불경기랑 코로나 후유증을 인해서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이 문제를 더 시급하게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실태 그리고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주최하셨는데요. 주민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까? 네, 지역 상인들께서 물품 하차도 제대로 못하시고 또 아이 3명을 키우는 학부모께서는 차를 대기시켜놓고 잠깐 태우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교통위반 범칙금이 굉장히 많이 나라, 6장, 7장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중증장애인 키우시는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들을 내리는 시간이 걸려서 주차장속이 또 여러 번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주차장인들의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손님들도 지금 떨어지고 생계에 위협된다고 아주 부충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궁금합니다.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약대동 입구에 있는 원골 어린이공원의 대료변이 있거든요. 대료변에 노상주차장을, 노예주차장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원골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조성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천시장을 비롯해 시청에 강력히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었습니다.